케냐 마라톤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정.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지구상 가장 강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우리는 잠시 케냐에 때묻지 않은 대자연의 품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마라톤 천국 케냐. 어디서든 마라톤어들을 만나고 어디서든 아이들이 달리는 땅. 우연히 들린 작은 마을 길가에선 아이들의 달리기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모두 맨발입니다. 어릴 때부터 맨발에 익숙한 아이들은 맨발로 달리는 데에도 거부감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이들은 하루 종일 달리기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맨발로 땅을 밟고 걷고 달리는 것이 그들의 본능이자 놀이이기 때문이죠. 거친 땅을 거침없이 달리는 아이들. 달리는 것만으로도 마냥 신이 났습니다. 마라톤어는 어느새 모두의 소망이 되었고, 꿈이 있기에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마라톤어는 어느새 모두의 소망이 되었고, 꿈이 있기에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케냐의 대자연 속 가장 아름다운 풍경. 푸른 가을 하늘만큼이나 아이들의 꿈은 높아집니다. 큰 도시든 작은 마을이든 할 것 없이 달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 학교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곳은 모섭글로리라는 시골의 작은 사립학교입니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마다 미로처럼 생긴 정원을 달리는데요. 이 학교를 설립한 사람은 전직 마라톤어 세미코릴입니다. 학생들의 일상, 포릴리을 만나요. 학교에는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 살펴버렸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공학에 살펴받았습니다. 학교의 일상은 정원을 갖춘습니다. 학교에는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학교가도 나타납니다. 집과 학교를 뛰어다녔던 소년은 어느날 마라톤을 접하게 되었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월기간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2003년에는 폴 턱악과 함께 마의 오븐벽을 깨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자기관리 끝에 20년 가까이 선수생활을 했던 세미코리 마라톤으로 명예와 불을 거머쥔 그는 교육이 절실했던 고국에 학교를 선물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좋은 학교로 손꼽히는 모섭 글로리학교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자유롭게 운동을 즐깁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마라톤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제마라톤 대회 우승 상금은 많게는 20만 달러에서 적게 되ال서 업계는 5만 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에 대회기록을 수립하거나 2시간 5분 이내 골인 등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더한다면 케냐 선수들은 단 한 번의 마라톤으로 천문학적인 상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 세계기록 보유자인 데니스 키메토의 경우 단 3년 만에 무려 40만 달러의 돈을 벌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시간 2분대에 진입한 마라톤어 데니스 키메토. 32살의 나이지만 앞으로 10년 더 뛰겠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마라톤 입문 3년 만에 세계기록을 수립한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는 며칠을 기다린 끝에 엘도렛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라톤 입문 3년 만에 persones을 인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영시킨 비결을 받WhiteB toujours 받았습니다. 마라톤 입문 3년 만에 마라톤 입문 12년 만에 평범한 농부였던 그는 베를린 내외에 출전해 세계기록을 수립하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마라토너가 됐습니다. 케냐에서 마라토너는 최고의 직업으로 인정받습니다. 여자 마라토너 채춘바 역시 마라톤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46살인 그녀는 32살부터 마라톤을 시작해 15년 동안 크고 작은 대회를 재패하며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우리는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녀의 인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최고급 자재로 지어진 집안에는 좋은 가구들이 채워졌고 일반 케냐 사람들이 흔히 먹을 수 없는 음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달리기가 전부였다는 그녀의 마라톤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런던 마라톤 등 세계 최고의 무대에 출전하며 많은 우승을 거머쥔 케냐 여자 마라톤의 전설 조이스 채춘바. 특히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차지하기까지 했죠. 마라톤은 확실히 만족스러운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됐지만 그녀와 가족은 여전히 재력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поряд게 calme fel이로는 발휘한 채용이잌이 8월 잡 commits. 이제 같이 나의 파업 마라톤은 그녀의 인생의 어떤 의미일까요? 마라톤은 그녀의 인생의 어떤 의미일까요? 마라톤은 그녀의 인생의 어떤 의미일까요? 마라톤은 그녀의 인생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라톤은 그녀의 인생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한 행복을 마주했습니다.